아 오랜만이네 차진석이에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방재호입니다 아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어? 잠시 저 수민동생 아닌가요? 어디예요? 어디 수민인가였어? 저기 보세요 어 수민동생 수민동생 어이 수민 수민 일로 와봐 임프란티듀 티비님 야 놀러와봐 병장 김수민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팬티도 싸지 담배도 싸지 전투와 보급 아니고 퀄리티 싸지 이거 배를 쌌지 과연 계약하지 나라 계약하려 하면서야 할 걸 사체 I'm back 비참 back 임키가 돌아왔어 눈앞 내게 미쳐봐 I'm back 비참 back 임키 군대 가서 힙합 실망했다며 후바부의 시계 결국 fucking 돌아갔지 우리 전우들은 결국 나를 몰라봤지 나라 살아가는데 안에 돈이 불어나지 내가 없으니까 신출 사도 안 올라가지 더 이상은 두렵지가 않아 김관진 누나들은 나를 보면 말해 king 간지 난 나 미리 바지 입고 마이크 앞에 당직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굿벌 줄은 간직 구찌 벨트가 내 단티 이 시간에 게임 많이 끼고 뛰 금목걸이 차고 거의 GOP 어제 클럽에서 만난 누나 돼지띠 철학관에 가보니깐 우린 운명 그래도 난 DM하지 몰래 두 명 걸리면은 나는 줄어 기대 수명 그때 걸려도 난 절대 안 해 해명 팬티도 싸지 담배도 싸지 전투와 보급 아니고 퀄리티 싸지 이거 배를 싸지 과연 계약하지 나랑 계약하려 하면서야 할 걸 사채 I'm back 비참 back 임키가 돌아왔어 눈앞 내게 미쳐봐 I'm back 비참 back 임키 군대 가서 힙합 신망했다며 내가 나오니까 빈지 너는 내 찐놈이 치킨 나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 솔직히 긴장 안 해도 돼 나는 아내 하극상 너는 긴장해라 구욱 창원 병장 이제 나는 다 까먹었어 배경 수칙 군대 안 갈 래퍼들은 내 앞에서 숲지 임키가 알려줄게 미필 래퍼 규칙 브르르바바바바바바바밤 금지 피자 알바로 벌어 억을 근데 저작권료 300원이었어 너무 억울 그래도 난 BTS 관상 딜봇 핫백에서 1위하는 상상 이젠 절대로 쓰지 않아 단할까를 왜 누나 계속 보고 있어 단할까를 전역해도 계속 쓸 수 있어 엄마 카드 전역해도 계속 탈 수 있어 아빠 차를 팬티도 싸지 담배도 싸지 전투와 보급 아니고 퀄리티 싸지 이번 배를 싸지 과연 계약하지 나랑 계약하려 하면서야 할 걸 사채 I'm back, bitch I'm back 임키가 돌아왔어 눈앞 내게 미쳐봐 I'm back, bitch I'm back 임키 군대 가서 힙합 신망했다며 아이씨 드디어 전역했네 어떻게 내가 군대가 있는 동안 힙합이 다 망하냐 나 없으면 좀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뱉어 나처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힙합이 살린다 Let's go 아이씨 드디어 아이씨 드디어 아니 아이씨 드디어 타이밍 아이씨 드디어 아이씨 드디어 나은 아이씨 드디어